오늘 제목은요 완성된 언약을 믿는 남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에게는 문제가 시작됐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창세기 3장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에는 그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원하는 행동을 선택을 했어요 그게 죄악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서 선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자기에게 유익되다 판단되는 것을 쫓아간 거지 않습니까 그게 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죄의 결과 인간은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어떤 심판입니까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7절 말씀대로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그 죽음이라는 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온 심판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 심판을 받을 메시아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하시잖아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지만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언약이 시작된 자리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어떤 의미로 인간 문제가 시작됐고 죄와 인간의 근본 문제가 시작된 자리이지만 그 근본 문제로 인해서 인간이 심판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그 심판 죽음의 심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를 따라서 살아야만 그 심판에서 해방을 받죠 그게 하나님의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언약이지만 처음부터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이 확실하게 인간에게 게시된 게 아닙니다 처음에 인간에게 주어졌던 게시는요 굉장히 희미한 상태로 주어졌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 짐승을 죽이는 이런 장면을 통해서 희미하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희미한 언약을 붙들고 희미한 언약으로 시작된 그 언약이 점진적으로 확실해져 가는 게 사실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에서 빠져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명확하게 점진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과정이 구약 성경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봤을 때 하나님의 게시의 방식 그래서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게시를 처음부터 확실하게 한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더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인간이 죄를 짓게 되었고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에서 빠져나오려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어야만 빠져나온다라는 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 언약, 그 마음, 하나님의 그 중심은 보이지 않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건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이 심판받는 거 어디에서 설명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6장에서 보세요 창세기 3장에서 이미 인간이 죄 짓게 되었고 죽게 되었잖아요 그 죄 지은 인간이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대신 죽은 게 짐승이었을 뿐인 거죠 자, 창세기 6장에서는 어떤 심판을 받았습니까? 그 시대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살았잖아요 하나님이 그 현장을 보시고 죄악이 가득 찬 걸 보고 심판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래서 홍수로 그 시대를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보면 죄 때문에 일어난 심판은 죽음이라는 물로써 그 시대를 멸망시키는 죽음이라는 심판이 임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그 죽음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줄 해결자를 뭘 가지고 설명했습니까? 방주를 가지고 설명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실 분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은 방주와 같은 일을 할 것이다 인간을 죽음의 심판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내는 그런 구원선과 같은 방주의 역할을 바로 그리스도가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방주 사건을 홍수 사건을 통해 희미하게 개시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또 시간이 쭉 지납니다 항상 보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창세기에서 네 가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11장까지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에 네 명의 족장이 나오는데 그 족장, 네 명의 족장의 인생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그리고 그것을 놓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심판받는 장면들이 크고 작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가 출혈급기에 와서 그게 또 한 번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언제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그 애국과 바로왕 이게 극명하게 갈리잖아요 어떻게 갈립니까? 홍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았던 바로왕과 애국족속들은 홍해 심판을 건너지 못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마른 땅으로 갈라놓으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가도록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았던 바로왕과 애국사람들은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 홍해에 수장을 지켰습니다 다 죽게 만들었죠 그래서 출애국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통하여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과 반면에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인생이 원하는 것 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추구하는 그런 것을 쫓아가는 죄인된 인생은 바로 홍해에 빠져 죽었던 애국 병사들처럼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런 식의 하나님이 방식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대한 언약들을요 계속해서 설명하시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구약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구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억할 건 뭡니까? 하나님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심판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게시를 하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죄인은 심판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에 정착을 하잖아요 정착을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갈라지는지 우리는 너무나 극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던 사람들은요 블레셋 공격에 다 망하고 여러 가지 재앙 때문에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은 보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다위 시대, 왕정 시대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왕과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왕들의 인생이 어떻게 갈라지는지 명확하게 지금 기록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사야서를 같이 읽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의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이사야 시대는 남유다, 히스기야 왕, 우시야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쪽 유대 히스기야 왕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배경이 어디입니까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던 북이스라엘 남쪽 유대 이사야가 살던 그 지역 말고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상태였다고요 그래서 아수르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의 몽둥이로 나타났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분명하게 말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고 그 언약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불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게 이사야서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를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사야서에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던 백성을 벌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난다고요 성경 이사야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도다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절부터 4절인데요 4장 3절 4절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 정결하게 하실 때가 됩니라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시온의 딸의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를 그 죄 중에서 정결하게 할 때가 됐기 때문에 심판한다 이사야 11장 4절에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라고 표현하는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죄를 심판하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사야 26장 8절 9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려 싸우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심판하는 길에서 주님을 기다립니까? 심판받으려고 기다리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 9절에 나오죠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여 쓴 즉 내 중심이 주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신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는 전 세계 모든 백성이 의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빨리 와야죠 그래야 악의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의 의의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이 심판의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이죠 뭐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왜? 그분이 공의롭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만 한다면 우리는 두려워서 살 수가 없어요 모든 족속 백성 다 죽어야 되는데요 의의는 엄란이 하나도 없다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심판의 칼로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설 수 있겠으며 누가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받아야 될 인간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게 뭐죠? 그게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의 방법을 허락하신 거죠 구약의 예를 들어본다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붙들면 구원 받을 것이다 이게 사랑인 겁니다 아담하와가 죄 지었으니까 피 흘려 죽어야 되는데 어린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서 아담하와의 죄를 용서하시고 간과 그냥 보아 넘겨주시는 거죠 이렇게 봐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모든 족속이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실은 창세기 6장에서 노아도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노아에게는 은혜를 주셔서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고요 물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사람이 다 받을 기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거부했기 때문에 노아 8식구만 그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만약에 노아가 방주 지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구원 받고 싶었다고 요청을 했다면 분명히 들어왔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대가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만큼 패혁한 시대였던 거예요 출애국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출애국기 하나님께서 피 바르는 자는 다 살게 해주겠다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왕은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 애국 군사들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던 사람은 자기 집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외국인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길을 공평하게 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공평한 길을 하나님의 사랑의 공평의 길을 거부했다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도 보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에 표현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남은 자는 구원해주겠다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표시해 주신다는 거죠 구원의 방법입니다 심판에서 남은 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징벌에서 남은 자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누가 남은 자냔 말이에요 누가 남은 자입니까? 이사야 6장 13절에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그랬어요 누가 거룩한 씨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그 씨 원어의 의미로 그 씨가 거룩한 씨다라고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뭡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인생의 죄와 그 심판을 대신 받아서 인간을 건져내실 그 거룩한 씨 그분이 이 땅의 구루터기고 그분이 이 땅의 남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심판에서 구원받기 원한다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루터기 속으로 거룩한 씨를 의지해라 이 말이에요 이세의 줄기에서 태어나실 분을 의지해라 평강의 왕으로 오실 분 김효자 모사로 오실 분 그분을 의지해라 이사야 53장 4절 5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실 것이고 그가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을 것이고 그가 우리를 낫게 하실 거 아니냐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거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는요 새로운 메시지를 한 게 아니라고요 거룩한 씨 새로운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언제부터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부터 얘기하고 있다고요 방주를 통해서 얘기했고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얘기했고 그 피 언약을 믿지 않는 자 홍에 빠져 죽게 만드는 심판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요 언약계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계속 약속하셨던 그분을 이사야가 다시 한 번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뭔지 아냐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거룩한 씨 되신 메시아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잇게 되는 것이다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의 죄 가운데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야 너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데 그 시대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언제까지 안 들었습니까 온 성읍이 불타도 듣지 않았어요 모든 성읍이 불타는 가운데서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었어요 성읍에 그런데 성읍에 10분의 1이 남았는데 그것까지도 불타는데 그걸 보면서도 안 믿은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싸서 적군들을 심판의 몽둥이로 아수르 군대를 보내서 지금 심판이 경각에 달려있거든요 오늘 내일 이스라엘의 운명은 풍전 등화예요 그런데도 그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술 마시고 포도주에 취하고 향락에 빠져있는 그런 수준이었다니까요 누구의 문제입니까 여러분 심판받는 건 누구의 문제냐고요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인간을 건져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단 말이에요 사랑의 본성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기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거부한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라니까요 남은 자 이게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거죠 그 사랑을 받아들여라 그래서 언약 안으로 들어와서 너희가 구원받는 남은 자가 되어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라니까요 이사야 10장 21절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 있어요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누가 돌아온대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고요 남은 자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든 자 하나님의 사랑에 쌓인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그 메시아의 그 언약을 정말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거든요 그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거다 하나님 보호할 거다 이 말이라고요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니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인간을 구원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겁니다 작정돼 있는 파멸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은 남은 자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거룩한 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드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개시라고요 심판과 구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개시 점점점점점 이게 정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대가 더 흘러가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니까 구약에 메시아가 하기로 약속되어 있었던 그 300여 가지의 모든 예언을 예수님이 그대로 성취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결론을 내린 겁니다 무슨 결론을 내렸습니까? 이분이 구약에 우리에게 구원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시기로 약속되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었구나 여기에까지 결론이 이른 겁니다 최초의 고백을 베드로의 입을 통해 하나님 받으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세상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입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 당신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그분 인간의 죄 문제를 위해 대신 심판을 받을 그분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방주를 통해서 설명되던 그분 아닙니까? 예수님 당신이 바로 홍해의 심판과 구원을 얘기하셨던 그 6월절의 주인공 아닙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그걸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이는 현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어봤자 80인데요 80평생 우리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언약은요 수천 년 동안 설명되어 있는 언약이라니까요 그것도 작은 점에서부터 시작해서 게시가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과정 중에서 베드로가 그걸 본 거 아닙니까?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는 은혜라고요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이 반서교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천국 열쇠를 줘서 땅에서 메면 하늘에도 열리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냈던 결론인 겁니다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럼 남은 자는 누가 되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 구원받을 남은 자 누가 남은 자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구약의 메시아에게 약속됐던 300여 가지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이 사실을 확신하는 자가 남은 자라고요 그 확신이 어떻게 들어오느냐 성령의 은혜로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개시로 열어주는 것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구나 이 말은 뭡니까?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이구나 사단 권세 끝났구나 2000년 전에 끝냈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면 끝나는 겁니다 귀신 역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리 하심이니라 누가 보면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를 해알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00년 전에 이미 성취된 언약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남은 자라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자 모든 심판에서 면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을 자 예수를 그리스로 믿는 자가 바로 남은 자 그리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이란 것을 믿는 겁니까? 그러면 그분이 십자가의 대속의 피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2000년 전에 대속의 피 때문에 나의 모든 죄는 이미 끝나 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와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해결하셨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남은 자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다 끝난 거라니까요 죄가 끝났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걸림돌이 없어졌다는 얘기라고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마이미야마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2000년 전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끝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제 남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화평 누리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다니까요 남은 자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요 또 뭡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이다 그 이름으로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그 이름 부를 때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 이름 부를 때 하나님의 능력의 권세가 모든 흑암 세력을 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문제 오면 걱정 안 한다니까요 왜요? 믿는데 뭐 걱정해요 걱정이 된다는 거 안 믿으니까 걱정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죄 문제가 끝났고 사당 곳에 끝났고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졌다면 모든 문제 끝났다고요 왜? 집 떠난 아기의 문제는 언제 해결되느냐 집 들어오면 해결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떠나서 모든 문제를 갖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든 문제 끝나는 겁니다 물 떠난 물고기는 언제 문제 해결되냐 물 속에 들어오면 끝나요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당하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끝나는 겁니다 이 관계가 언제 회복된 거예요? 2000년 전에 회복됐다니까요 저와 여러분과 상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끝내놓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할 거는 뭡니까? 믿으면 된다고요 누가 이 시대에 남은 자입니까?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이 십자가와 부활 이것이 얼마나 큰 의미가 담겨있는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 십자가와 부활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지 않습니까? 도대체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이길래 그 사실을 믿었다고 우리가 모든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그 사실을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바로 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뭐를 의미하냐 심판과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셨다 이 말은 죄 때문에 심판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홍해 시대에 노아 시대에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물로서 죽음으로서 물의 죽음으로서 심판받았던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애굽의 바로왕이 홍해에 빠져 죽음으로서 심판받았던 것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묻잖아요 세례 요한이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세례를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네가 나에게 세례를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될 것이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이 물에 담기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대속자 인생의 죄를 대속하실 그 대속자가 물에 빠져 죽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순간에 인류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을 비쳤죠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여 나의 기뻐하는 자라 뭘 의미합니까? 구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에 빠져 죽었다가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죄가 심판을 받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이걸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는 사역 말미에 처음에 보여주신 그대로 십자가에서 죄로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는 부활하신 겁니다 이 부활을 누가 시켰습니까? 성결의 영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활시킨 거 아닙니까?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수님의 인생을 통해서 완성시킨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죄가 죽었음을 말하는 겁니다 죄가 심판받았음을 말하는 거예요 죄가 말씀대로 죽음으로 심판을 받은 것을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가니까요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런 의미가 있는데 맨날 죄 때문에 시달리고 맨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시달린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과 완전함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시달리는 거라고요 맞잖아요 그리고 부활은 뭡니까? 구원을 의미한다고 성령이 내주를 의미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이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시브리스에는 그러잖아요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끝났다고 말하는 게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수천 년간 예언해오던 그 얘기가 예수님에게서 완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5장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 아닙니까? 인간을 구원하려면 죄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심판함으로써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거죠 그 길을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고 우리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구원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라니까요 부활했다 이 말은 뭐예요?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죄에게서는 죽고 하나님 앞에는 다시 살아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 고린도우서 5장 17절에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색 것이 되었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거라고요 이 사실을 마음으로 진짜 받아들인 자 이 사실을 마음으로 믿고 아 정말로 죄에서 나는 이미 심판받은 의인이 됐구나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죄에서 심판받은 이미 죽은 자구나 아멘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면 어떻게 삽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육신의 소망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교획을 이루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교획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과 구원이라니까요 아멘 아직도 하나님은 심판을 하고 계셔요 믿지 않는 자 지금도 심판하고 계시고 그 심판이 완성되는 순간 그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심판의 주로서의 재림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심판하러 내려왔어 그런데 나는 한 번도 이런 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곤란해지잖아요 벌써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는데 수천 년 얘기했는데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 없으라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죄 있는 자는 심판받는 거라니까요 죽음으로서는 심판받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한다면 그거예요 그 심판에 빠져나올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남은 자 완성된 언약에 의해서 새롭게 살아난 자 그런 사람만 심판해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그 일이 남아있어요 지금 맞습니까? 그 남은 일을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가지고요 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 못 듣고 저주받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는 거예요 사랑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도구이기도 하지만 사랑의 도구라고요 아멘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심판과 구원을 믿는 자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남은 자예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남게 된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됩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이해되세요? 예수 믿고 보기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은 것 때문에 많은 환란을 받게 될 거라고요 이 땅의 임금은 마귀잖아요 마귀가 싫어하는 말을 계속 하고 다니는데 어떻게 편안하겠습니까? 마지막 때는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가 올 거라고요 그래서 환란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는 몰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남은 자의 소망은 뭐냐? 많은 환란과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만 무슨 소원을 갖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완성되는 걸 소망으로 갖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날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3절 뭐라고 말합니까? 2절에는 이런 말씀 있죠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5장 2절에 이런 말씀했고요 5장 3절에는 뭐랍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아멘 3절에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한다 왜 즐거워하죠? 이 환란은 우리에게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암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소망이 생기는 이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런 말씀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2절 3절 말씀이었어요 뭐죠? 바로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남은 자가 된 사람들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된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심판과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그 심판에서 구원할 그 사랑의 도구가 처음부터 설명이 되고 있어요 여자의 우선으로 방주로 또 홍해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도피성으로 성막으로 언약괴로 계속 설명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언약의 완성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언약의 실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언약의 실체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말했던 포로에서 돌아올 자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을 자 이 시대에 남은 자는 누굽니까 십자가와 부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라니까요 정말 이 사실을 믿으면 모든 문제 끝났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게 됐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렇게 믿으면 소망이 하나 생기는 건데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끝날 모든 족속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재림하시는 걸 믿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걸 소망하는 거죠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삶은 그럼 뭐를 목표로 살아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예비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재림은 심판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심판 이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란당합니까? 시험당합니까? 어렵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위로받으시기를 추건합니다 이 땅에서는 보상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으라고 고생했어요 채찍에 맞고 사자굴에 갇혀서 사자 밥이 되기도 하고 카타쿰의 무덤 아닙니까? 지하 무덤에 들어가 평생을 밖에도 못 나오고 신앙 지키겠다고 지하 무덤에서 살았던 사람들도 있다고요 그게 행복한 삶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들은 한 가지 소망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남은 자로 살아있다면 영원한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나를 반겨주실 거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모든 핍박과 환란과 시험을 인내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 언약이 퇴새되버렸어요 무엇으로 퇴새되어 있냐 예수 믿음은 복받는다라는 얘기로 퇴새되어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여러분 물질적인 유익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우리가 육신적으로 우리가 손해를 보고 환란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추건합니다 이유는 뭐냐?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소망으로 갖게 되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가 완전한 완성된 언약을 믿는 남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